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토끼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토끼 만들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 번 펼칩니다. 아래쪽 부분을 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줄게요. 토끼의 귀가 될 거예요. 접혀진 색종이의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올립니다. 왼쪽 색종이도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에 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올려주세요. 토끼의 귀에서 살짝 위쪽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접어 볼게요. 반대쪽도 토끼의 귀에서 살짝 위쪽부터 시작해서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줍니다. 토끼의 귀에서부터 귀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위쪽 모서리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토끼 귀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또 접어 줄게요. 얼만큼 접느냐에 따라서 통통한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날씬한 토끼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쪽도 토끼 바로 귀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방금 접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접어 줍니다. 아래쪽 모서리도 조금만 접어 줄게요. 뒤집어 주면 토끼 완성이에요. 귀엽게 꾸며 볼게요.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 눈동자 만들어주고 사인펜으로 꾸며 주세요. 짠! 완성입니다.